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뭐뭐 답다란 말이 참으로 아쉬운 시대입니다 대통령답다, 국회의원답다, 서울중앙지검장답다 우리가 모두 두 번 살 수는 없습니다 딱 한 번 살다 갑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 제 자신과 나누는 대화목 가운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대목이 딱 한 번 살다 가는데 뭐뭐 답다와 딱 한 번 살다 간다 이 두 가지가 교체하는 최근의 사례 한 가지를 드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강욱 비서관과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조국의 아들을 위해서 허위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하공 공직기강 비서관은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고 참입니다 두 가지는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사실과 참 앞에서 1월 13일 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이승윤 지검장은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참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의 길입니다 하나는 용기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비급의 길입니다 하나는 올바른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길입니다 다음 질문은 1월 13일 날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취임 하루 지난 1월 14일 날 업무보고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와 고형군 반부패수사의부 부장검사가 최강욱 비서관 기소의견을 지검장에게 전달합니다 이미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보고를 받았을 때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피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사실임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꾀를 냅니다 이승윤 지검장은 적당히 문겜에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발령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겠다 이런 결심 자체가 엄청난 파렴치범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가 만일 검사다 왔다면 청와대 관계자에게 연락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기소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봐주려고 해도 저게 송경호 차장하고 고부장 검사가 전혀 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부하하다는 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는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그는 공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는 우리 편을 보호하는 조폭 두목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가 혼란스러워한 겁니다 다음 질문은 1월 22일 오후 4시 총장주례 해동입니다 이승윤 지검장이 부임하고 나서 1월 20일 날 오후 4시에 첫 번째 주례 해동이 있었습니다 이승윤 지검장은 다시 한번 시간 끌기와 사건 문개기 전략을 재확인하고 결심을 굳히고 주례 해동에 참가합니다 이승윤 지검장은 윤 총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강욱 비서관을 불러서 조사한 뒤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기소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저의를 정확하게 간판 윤 총장이 즉시 기소를 지시합니다 여기서도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시간을 끌면서 사건을 유야무야하게 처리하는 그야말로 비급한 행동과 옳지 않은 행동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월 20일 오후 6시 이승윤과 차장검사 부장검사 면담입니다 이 모임은 아주 중요합니다 송경호 제3차장검사가 바로 다음 날 인사발령이 되고 고형군 부장감사도 임사발령이 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기소권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때 송 차장검사는 미리 써둔 공소장하고 증거 목록을 다 가져가가지고 무려 1시간 이상을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설득합니다 기소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 이승윤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머리가 바뀐 사람 같으면 그 장소에서 송경호 차장하고 수사를 담당했던 고형군 부장검사를 설득하든지 설득할 수 없으면 자신이 수사팀 의견을 수용하든지 남자답다는 게 뭡니까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뭉개가지고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고 하면 그게 되겠냐야 안 되는 거죠 이지검장은 수사팀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자료 넣고 가서 기다리라 다시 한번 뭉개를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알죠 다음 날 오전 9시 30분이면 인사발령이 나가지고 차장검사하고 부장검사가 다 다른 데로 자천될 테니까 하루만 버티면 하루도 아니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30분까지만 버티면 그냥 물 건너간다 한마디로 파렴치범 수준인 거죠 최강욱 무죄 만들기 작전에 공모한 범죄자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이런 가혹한 비판을 받아도 본인은 할 말 없을 겁니다 윤 총장은 직감적으로 문제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밤늦게 전화를 때립니다 다시 기소하라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은 응답을 피하고 오후 10시 30분에 그냥 집에 퇴근해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다루었지만 다시 다루게 된 것은 말 같지 않은 행동을 보고 역사의 기록을 동영상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영상을 만든 겁니다 1월 23일 날 오전 9시입니다 이제 오전 9시 30분에는 인사발령이 나가지고 송경호 차장과 고형곤 부장검사가 다 다른 곳으로 좌천발령됩니다 총장이 아침 확인합니다 최비수 간 기소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바로 또 세 번째 기소 지시를 내립니다 송경호 차장 검사는 1월 23일 날 오전 9시경 총장 지시 사항 이행 차원이라면서 이성윤 지검장에게 기소를 승인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지검장은 거부합니다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고 현재까지 서면 조사만으로는 부족해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본인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끝까지 승인을 안 해줍니다 이런 처신을 하는 자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온 겁니다 송 차장 검사는 차장 정결로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합니다 송 차장 검사와 고형곤 부장검사에 대한 좌천등성 중간 간부 인사가 발병된 시점이 30분 이후인 오전 9시 30분입니다 1월 23일 날 만약 이성윤 지검장이 대놓고 기소를 반대했으면 송경호 차장은 동원할 수 있는 법규가 있었습니다 검찰청법 제7조에 규정된 검사의 이의 제기권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윤 지검장은 내놓고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끌기, 뭉개기만 했죠 기소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최강욱이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는 것을 이성윤 지검장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끝까지 이성윤 지검장은 비급함으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그는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앙지검장의 직권을 남룡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얼마든지 면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도 기관장을 해봤으니까 내가 봐주려고 하는데 저기에 송경호 차장이라는 자하고 고형곤 부장검사는 자가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내가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 면도 살리고 부하들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요령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그런데 무조건 청와대에 충성해야 되니까 어떻든 뭉개가지고 점수를 따야 되니까 그래야 다음에 검찰총장이 될 수 있으니까 에이 이러면 안 되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최강욱 기소 반대권은 이성윤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낱낱이 보여준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딱 잘라 이야기하겠습니다 충직하게 권력의 지시와 명령과 하명을 받드는 존재로 아마 처신할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사건은 지검장들이 반대하는 경우에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지방선거 개입에 관려했던 자들의 책임을 묻는 데 하나의 기준점이 될 걸로 봅니다 이 정부가 아끼는 인물 가운데 예를 들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인물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이렇게 드문가 이런 한탄이 나오는 겁니다 그가 임명되었을 때 중앙일관지는 정의감이 있니 사명감이 있니 공사구분이 뚜렷하니 그런 온갖 종류의 일들로 다 치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딱 잘라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전문에 문자 보내는 거하고 이번 사건을 보면서 출세에 목을 건 인간이다 그것이 제가 내리는 평가입니다 4.15 총선에서 이들이 다시 승리하면 이들 밑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생각하면 정말 참다합니다 나는 오름이 지배하는 사회를 살고 싶다는 거죠 아직도 이 사회는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점을 걱정하게 됩니다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싶다는 거죠 참은 참이고 진실은 진실이고 거짓은 거짓이고 그것이 말과 글과 행동으로 실행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려면 집권 세력이 바뀌어야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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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